안녕하세요. 익스트림 라이프의 익스트림 한이고요. 오늘은 저기 있는 사람이랑 말리포로 한번 와봤어요. 좀 이따 스킨보드도 타고 오늘 영상 재밌으니까 좋아요, 구독, 알림 그리고 뭐였지? 댓글을 욕했잖아요. 저 사람 유튜브도 안하면서 뭐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영상 재밌습니다. 오늘 종서랑 종서랑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. 오늘 종서랑 의찬이랑 말리포에 휴가 겸 놀러 왔습니다. 그냥 당일치기도 놀러 왔는데 말리포를 한 번도 안 와봤다. 그래가지고 의찬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햇빛이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와 눈부셔가지고 이거 오 탈 수가 없는데 반사되서 땅바닥에 그래서 그냥 일단 지금은 너무 더워서 간단하게 그냥 왔다 갔다 정도만 하고 바다에서 조금 이제 스킨보드 타고 놀다가 다시 와가지고 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요. 너무 뜨거워서 이거 뭐 탈 수가 있겠어. 이거 익습니다. 오늘 너무 덥네요. 너무 덥다. 진짜 땀이 선크림 발랐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잠깐 탔는데 10분도 안 했어요. 10분도 10분이 뭐야 지금 5분 됐나? 5분? 아 너무 너무 뜨거워. 바다 가서 놀고 타야 돼. 스킨보드로 만나시죠. 응. 야 바람도 안 불어 지금 심지어. 아까는 조금 불었는데 바람도 안 불어.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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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바다 가서 놀고 와야 돼. 바다로 바다로 오 오 타고겠대요. 일단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의찬이가 스킨보드 철수 야 뭘 좋아했다고? 이렇게 얕을 때 이거 오 이 이 여름에 이거 있어야 돼. 이거 있어야 돼. 하나 사야겠다. 하나 사야겠네요. 재밌지? 그냥 가족끼리 놀러와서 이거 쓸만하겠지? 공놀이 공놀이만 하는 것보다. 친구 갖고 와서 하는 것보다. 어 흠 도착해.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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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재밌지? 야 역시 체력이 좋구만 이제 끝났어요 체력이 좀 더 물 마시고 그렇게 빨리 날았어? 아 진짜 안쓰러지다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잘 놀았다 너무 좋고요 다시 오라면 또 옵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안 부를 건데 이제 오늘 우리 좋아서 같이 온 것 맞아 스킨보드 이제 다 탔고 밥도 먹었고 이제 스쿠터를 타야지 일정적으로 타야겠네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서 조금 없네 다른 유튜버 휘리스 의찬이 처음 와서 타본 소감 일단은 좋은데 너무 이제 미끄러지지 않을까 하는 미끄러지는 적응 좀 해야지 근데 딱 처음 소감은 어쨌든 좋아요 각도 좋고 여기 저기 에어박스도 좋고 보울도 세팅 괜찮은 것 같아서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나 여기 왔던 사람들은 다 면 좋다는 소리 다 해 그쵸 응 그치 이찬아 그냥 머리만 넘기면 그냥 돌아가지 그냥 똑 저기 알아서 돌아가니까 되게 편하지 여기 박스가 진짜 국내에서 거의 역대급이야 벌리는 것도 없고 어 랜딩 빼면 그치 랜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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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어 랜딩이 랜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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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몇 분 탔지? 거의 아까 반번기 8시니까 한 20분 정도 아니, 20분도 아니에요 20분 탔나? 그래 어쨌든은 오늘 강일치기 말리코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시비파이를 처음 봤다 한걸로 편집해주세요.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. 아 그렇네. 아차차.